저도 주문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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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사고 그냥 집에서 쌓아놓고 안 만드신 분들이 많은가 네 그런 것도 있고 키트는 잘 안 나갈 것 같긴 한데 3살이 지금 붙여도 될까요? 네 붙이셔야 돼요 다 끝났는데요 뭐 이제 다 하셨어요? 안되셨나요? 확인할 때 조금 더 주면 좋을텐데 이게 너무 좀 단색이에요 그러니까 붙이시고 하셔도 돼요 아무 때나 해줘야 돼요 붙이시고도 이제 보이는 부분만